대게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어 대게먹기 전에 이거 꼭 나오잖아 이게 게살이거든요? 게살이 튀겼어요 한 번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잘하는거에요 아우! 이렇게 잘하는거에요 아, 이거 도전 이렇게 두유로웠어요 음 음 진짜 밀가루 분위기만 하면 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일함은 먹어볼게요 한 차례 없었는데 찍었습니당 납땡에 깍두고 이렇게 닦아야 돼 다시 찍었습니당 김치찌개 맛있다 이렇게 깍두고 이렇게 깍두고 이렇게 깍두고 진짜 깍두고 이렇게 깍두고 다같은걸로 양념으로 밥둘 고춧가루 양념장 다 뜨거워 아 되게 맛있다 한 번 제가 하트를 만들어봤어요, 케첩으로.